반갑습니다. 오늘의 라이브에서 저녁에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. 오늘의 라이브는 지금의 라이브는 지금의 라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은 라이브는 제작용을 하고 있어요. 저는 라이브에서 하다가 제작용을 하고 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 비상캐찌 날씨가 꼭 아니면 가야 마니 외국이 순대 날씨가 더 좋네 100.000원 같이 가고 임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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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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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감자 한글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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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